우리 오늘 슬라임 카페에 있는 전 메뉴 한 번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부럽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있잖아요. 전에 슬라임 카페 갔는데 너무 많이 못 해가지고 졸려서 전 메뉴를 다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양산 슬라임 카페 가서 전 메뉴 한 번 다 해보고 올 겁니다. 빨리 가봅시다. 자, 우리 다시 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와, 좋다. 잠시만,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재밌게 치롱.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녕. 오늘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전 메뉴 다 만들게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막 만들고 싶은데 난 촬영을 하러 가야 돼. 안 하네. 뭐 같은 만들래? 김초부터 만들어요. 좋습니다. 와. 여러 가지 틀이 있고. 이건 점투도 있어요. 설명서도 있네. 이건 여기다 틀에 찍어놨네, 이거 틀에. 엄마가 찍어줄게. 난 이 동그라미만 넣을게. 이 분홍색에다가 이 노란 거 올려볼까요? 여기다 눈을 이렇게 붙이고. 입은 여기 틀이 있네, 틀. 틀에 꼭꼭꼭 딱 대면. 이 입. 자, 이 입. 뿌꺼 뿌꺼 볼테기. 이건 동글동글하지. 이건 닭 같은데 벼슬이 있어야 돼. 벼슬. 이거. 인자 한 개 완성했습니다. 이 형이. 이거 만들까? 할머니는 뭐하고 있어요? 턱게요. 이거를 이렇게 넓짝하게 해야지. 이것도 넓짝하게 해야지. 아니, 이것도 가장 이상한 거. 나는 완성해서. 나는 펭귄도 완성. 할머니 토끼 빨리 안 만들고 뭐해요? 토끼 빨리 안 만들어준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곰돌이 도너츠 완성. 이거 뭐하느래? 이번에는 도시락 만들기 해볼게요. 할머니 도시락 안 만들고 뭐하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뭘 만들어서 지금 여기 놔줄까 싶어서. 이거 뭐가 되는지 몰라서. 여기 오돌두돌해가지고 밥알처럼 되네. 와, 기억이 생겼다. 부러코였대가 만들거든요. 부러코였대가 만들어졌어요. 가빈 저도 부러코였대. 부러코였대가 되어라. 부러코였대가 되어라. 짜잔. 부러코였대가 되었어요. 맛있게 생겼다. 예쁘고 맛있게 생겼다. 예쁘네. 진짜 예쁘다. 이 안에 만두소를 넣어야 해요. 만두소를 딱 넣고 합니다. 만들어볼까요? 우와 신기하네. 그럼 과일을 쫙 떼면 될까 안될까? 될까 안될까? 될까 안될까? 짜잔! 우와 신기하다. 이거 있잖아 가져가서 집에서 만두 만들자. 면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만두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면을 넣고 면을 이렇게 넣고 자 만두 하얀색 만두 노란색.. 아 초록색 만두 뭐야 뭐야 노란색 만두 아이고야 그릇이 미워 터질 않다. 이봐. 한 그릇이다 한 그릇. 드세요. 드세요.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와우. 진짜 밥이네. 와우. 자 이제 스시 올립니다. 이제 스시 올립니다. 자 이제 스시 올립니다. 자 완성. 감자 만들어볼게요. 감자 만들어볼게요. 오우. 감자가 쭉쭉 나온다. 쭉쭉쭉쭉쭉쭉. 자 햄버거 담고. 아우 햄버거 맛있겠다. 자 감튀. 오우 감튀까지. 아 똑같네 똑같애. 자 손님 햄버거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와 와플입니다. 이제 로봇스 만들어볼게요. 아 재밌겠다. 로봇스도 있어요. 네. 할머니는 로봇스 잘 만들고 있어요? 단계도 못 만들지. 잘 만들어보자 잘. 로봇스 어렵네. 그래 이거는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완전 똑같네. 정말 잘 맞네. 맞지? 똑같지? 똑같네. 눈엔 똑같이 보이거든. 나는 로봇스를 만들고 있는데 닮았어 안 닮았어? 할머니 보기에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이게 할머니가 만든 우주선입니다. 일어나도 못하는 우주선. 우주선 같은 소리. 다 만든 거 한번 봅시다. 동물빵 아이스크림 동물빵 아이스크림. 저샵. 만두. 만두. 초밥. 햄버거. 케이크. 마플리. 로봇스. 우주선. 우와 예쁘다. 슬레이 카페 가서 놀으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시간 많은 줄도 모르고. 그렇지. 재밌네. 아주 재밌네. 오늘 너무 많은 거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슬레이 카페 전 메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재밌네. 행복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부 다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장님이 돈을 안 받네. 이거 어떻게 하지? 협찬으로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양산신도시 정산에 있는 분홍 슬라임인데 돈을 안 받는 바람에 우리가 가게 이름을 말하게 되었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예쁜 분도 많이 있고 놀러오세요. 한번씩 놀러오세요. 우리도 한번씩 놀러올 거예요. 사랑해. 빠이. 봅시다. 놀손신도시용은